안녕하세요. 아퀴의 수확행 채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집 이야기, 어떤 집에서 사는 게 좋을까? 라는 편에서 자녀교육의 좋은 집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최근에 부동산 값의 폭등, 아파트 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집이 좋은 집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집이 사는 데 좋은 것인지, 자녀교육에 좋은 것인지, 건강 또는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어떤 집이 더 좋은지, 가족들의 화목, 또 취미생활에 좋은 집이 어떤 집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라고 한다는 얘기를 했고 또 맹모삼천지교, 다음으로는 아파트만 집인 줄 아는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얘기들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요즘 부모들의 문제들과 함께 사실 요즘에 아이들은 자유분방하고 천진난만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고 싶었고 답답하고 삭막하기만 한 도시나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인 아파트보다는 넓은 들과 높은 산이 바라다 보이는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며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연을 벗삼아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만들고도 싶었을 것이고 층간소음이라 하는 것에 신경 쓰지도 않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이 학원에 내몰리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작은 소망은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시절에만 즐길 수 있고 즐겨야 하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바로 그들만의 소확행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자라고 있고 태어나자마자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요즘 부모들은 예전의 부모들과는 비교하실 정도로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의 확고한 의지와 철저한 계획하에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성적도, 학교도, 장례도, 심지어는 배우자까지도 자신의 뜻이나 의지보다 부모들의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자신의 마음은 없고 오직 부모 마음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도하에 어려서부터 학원으로 내몰리느라 정작 놀 시간도 없습니다. 그때는 사실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천진난만에게 뛰어놀아야 할 때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더 말할 것이 없죠. 늦은 밤까지 입시 학원을 전전해야만 합니다. 운동으로 심신을 단련해야 할 그때 잠자는 시간조차도 모자랄 수준이죠. 이러한 현실은 명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대도시 특히 잘 산다는 특정 지역의 주소지를 둔 학생들이라는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모든 것이 몽땅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 옛날과 같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자식이 출중하고 능력이 있다면 큰 성공을 이룬다는 스토리는 이제는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이 이야기가 되어버린 셈이죠. 물론 꼭 아파트에 산다고 시골이 아닌 도시에서 살았다고 상막하거나 불쌍하다고만 할 일은 아닌지도 모르죠. 그나마 능력 있는 부모 만났으니 망정이지 부모 덕에 크고도 넓은 도시에서 좋고도 편한 아파트에 사니까 감사하고도 감사할 일이긴 하죠 사실은. 가까이에 좋은 학원들이 널려 있어서 유치원 때부터 배우지 않는 것이 없고 어린 그런 부모님 아니었더라면 언감생심 명문대학도 들어갈 수 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명문학원에서 선행학습이나 시키고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이 등산일까요? 과연 그것이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전부일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좋은 건축 환경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들은 꿈이 많죠.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현실성이 없는 생각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해야 할 때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때이고 그런 때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가 아니면 그렇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여행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많이 읽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구경거리들도 보여주는 것도 좋고 이야기도 많이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좋은 환경과 천진난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방법 중에 건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대부분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집이나 학교 등 건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집은 단순히 집으로서 건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환경 모두가 집인 것입니다. 집에서 바라다 보이는 산과 들, 마을, 오가는 길과 골목길, 뛰노는 마당 등 집을 둘러싼 모든 것이 집인 것입니다. 어쩌면 집 자체의 구조보다도 집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아이들에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실감나게 하는 기운적인 얘기가 있죠. 바로 맹모삼천지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장례를 위해서 세 번씩이나 이사했다는 것으로 자녀들의 성장에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맹자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맹자 어머니의 노력으로 맹자는 뛰어난 학자가 되었으며 맹자의 어머니는 고금의 현모양처의 으뜸으로 꼽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 집보다도 바로 주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이며 어린이들이 얼마나 순진 무구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모이기도 한 것이죠. 이 집을 둘러싼 자연 환경의 중요성은 맹모 삼천 지교에서만 깨닫는 것은 아니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집 자체보다는 집 주변의 자연 환경이 그러니까 아파트나 그 집이 실내 환경보다도 자연 환경에 주변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의 대부분은 우리들 어른들의 경우에 말이죠. 물만 열면 보이던 산과 틀 학교를 오가던 뒷동산 동네 앞에 흐르던 개울 마당 한켠에 피어나던 채송하며 봉숭아꽃 그리고 같이 뛰어놀던 강아지와 친구들 아니었겠습니까? 자연과 함께한 어린 시절의 추억은 누구의 얘기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련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으로 시작되는 가슴 절절한 젊은 시절의 아련한 추억은 비단 미국 사람들만의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탓인지 우리네 소상들도 집을 지을 때 주변의 자연 환경을 적극적으로 건축에 차용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물이 안동의 병산서원입니다. 복례문으로 향하는 입구에서부터 활짝 피어난 배롱나무 만데루에 이르면 입교장이 한눈에 들어오고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압산과 낙동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병산서원으로 끌어들여서 건축을 한 것이죠. 인간의 미력한 힘으로 만드는 집보다도 조물주가 창조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건축에 활용한 지혜가 놀랍기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맹자의 어머니나 전통건축에서만 터득하는 것은 아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건축에 있어서도 건물의 입지 조건은 대단히 중요한 건축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종류의 건물이 그 건물이 위치할 곳을 정하는 것은 건물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상가나 분양 등을 위한 건물인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자녀들의 살아가는 집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집을 건축할 때뿐 아니라 분양을 받거나 새로운 집을 구매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체로 집을 구할 때 교통이나 생활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집의 위치를 정하지요. 심지어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부동산적인 장례성 등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중요하니까 아마 그러겠죠. 현대를 살아가는 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교통이나 생활의 편리성 또한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사람이 돈이나 편리성만 따지고 살 일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있습니다. 돈보다도 편리함 보다도 더 중시해야 하는 것 바로 우리들의 금쪽 같은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부모들은 자식의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나섭니다. 자식들의 장례일이라면 못할 것이 없죠. 당연합니다. 하늘에 별도 따오려고 나설 수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식사랑은 유별나지요. 맹자님의 모친은 아마 절이 갈아일 것입니다. 아니 맹모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 자식들을 위하는 길인데 세 번이 문제겠습니까? 삼세 번 아니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강남 열풍 아니겠습니까? 오직 입시, 오직 능문대만을 위하여 강남으로만 몰리다 보니 강남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게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맹목계에서 삼천지교를 하셨다지만 그 세 번 이사로 강남 아파트값이 그렇게 오를 리가 만무합니다. 천정부지로 오르기까지는 세 번 삼천지교가 아니라 모두가 나서서 적어도 십천지교 이상을 해야만 가능했었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내 부모님네들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정말로 대단하고도 대단한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위대함과 대단함이 진정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것일까요? 진정 자녀들의 장래에 도움이 드는 것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물론 강남으로 이사를 하여 명문학원을 오가는 데 편리하게 만들어주니 고맙기는 하지요. 부모님 덕택에 명문학원을 거쳐서 명문대학을 보다 쉽게 갈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맹목계에서 공동묘지나 시장을 떠나 서당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은 맹자를 입시경쟁으로 내몰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맹자어머니가 세 번씩이나 이사를 단행한 것은 보다 나은 환경,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좋은 학원이나 다니다가 좋은 대학이나 들어가서 좋은 베풀이나 만나 편한 아파트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만을 위해 삼천지교를 단행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원초적인 욕망만을 추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입시만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몇백년도 더 되는 후손인 우리들이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맹자선생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맹목계에서 고금의 현모양처 으뜸으로 꼽혀지도 못했을 것이죠. 사실 중국나라에만 그 옛날에만 맹목화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맹목 못지않는 훌륭한 뜻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팽개치고 도시를 떠나 아파트를 떠나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삼천지교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장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나설 정도이니 맹자어머니는 비할 바가 아니지요. 자녀들을 입시전쟁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과감하게 대한학교로 보내는 부모님들입니다. 대단함을 넘어서 위대하신 분들이죠. 꼭 이런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맹자로 만들려거나 자신이 현모양처 으뜸이 되고자 그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꼭 삼천지교를 했다고 그래서 모두가 맹자나 현모양처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니까 말이죠. 바로 오직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이나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춘 것은 어디일까요? 또는 건축적으로 더 좋은 방법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건축적인 방법들로는 층간 소음 문제에서 해방시켜주는 문제라든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아이들을 좀 기르게 해본다든지 재미있는 집에서 또는 어떤 다락 공간이라든지 신비로운 옥상 공간이 있는 집에서 살게 해준다든지 또는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단독주택 마을에서 사는 아이들의 어떤 직접적인 사례들을 다음 시간에 또 더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길게 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